오늘은 박인희의 모닥불, C코드 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. 저는 C코드로 치면서 투카포에서 치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은 D키음이 나오는 거죠. 전주 부분부터 보면 C코드에서 도, 레, 미, 라, 도, 레, 미, 라 이렇게 두 번 반복이에요. 그러면 C코드 그는 5번하고 도, 두바끼리만큼 쳐야 돼서 5, 2, 동, 4, 3, 4, 그 다음에 레을 할 때는 3플렛의 2번줄 레을 넣으시고 레, 미, 2번, 1번, 그 다음에 A마이나, 두번째 마디 A마이나에서 라 해서 세 박자예요. 그러면 A마이나 그는 5번하고 라, 3번을 같이 치죠. 여기 라 5, 3, 동, 4, 3, 4, 3, 4 세 박길이만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 이건 그냥 A마인을 잡고 이 코드 톤에서 나머지 박자의 길이만큼은 3, 4, 3, 4 해서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마디 해서 뒤에 두 마디가 똑같아요 네 마디가 그래서 반복하면 5, 2, 동, 4, 3, 4, 네미, 라 C코드 다시 레미, 라 이렇게 되고 다섯 번째 마디는 G7에서 레미, 파, 솔, 시, 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G코드에 네 3플렛이 2번지 네를 누르고 코드 근음하고 6번 한 박씩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미는 1번 미 파는 검지로 1번 눌러주시고 파 그 다음에 솔, 시, 도 이렇게 되면 G코드 근음하고 다시 솔 4, 3, 4 6, 3, 동, 4, 3, 4 시, 시는 2번 시, 한 박길이라 2, 4 마지막 일곱 번째 마디 도 그리고 여덟 번째 마디 C코드죠 거기는 이제 주법을 변형을 해서 들어가는 표시를 내주기 위해서 저는 5, 1, 2, 3, 1, 2 이렇게 찍거든요 C코드 마지막 일곱 번째 마디에서 도, 오이, 동, 사, 삼, 사, 삼, 사 라, 근음, 일, 이, 삼, 일, 이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 모, 닭, 불, 비워 놓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전주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C코드에서 오이, 동, 사, 삼, 사, 레, 미, 라 오, 삼, 동, 사, 삼, 사, 삼, 사 C코드 오이, 동, 사, 삼, 사, 레, 미, 라 가, G코드에서 레, 레, 미, 파, 솔, 시, 도 이렇게 되죠 노래 부분 설명드리면 모, 닭, 불, 비워 놓고 거기가 C코드에서 도, 미, 도 그러면 오이, 동, 시, 치고 도, 오이, 동, 삼, 미는 일, 삼 도는 이, 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시, 솔, 시, 도 이렇게 가는데 G7에서 근음 6번하고 시, 멜로디 2번 6이, 동, 6이, 동, 사 그 다음에 솔은 삼, 사 다시 시는 이, 사 시, 솔, 시 세 번째 마디는 도에서 두 마디가 가요 그러면 C코드 근음하고 도, 멜로디 2번 사, 삼, 사, 삼, 사 한 마디는 세 박자를 쳐주고 세, 쳐주고 그 한 마디 또 C코드 있는 데서 베이스런을 넣어주는 거예요 C코드에서 뒤에 F코드로 가기 위해서 도, 레, 미 를 밟고 넘어가는데 도, 여기 C 도, 오, 삼 레는 이거 띄워주고 사, 삼, 다시 미 이렇게 비워놓고 도, 레, 미 그 다음에 F로 파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마디를 연결해 보면 도, 미, 도 시, 시, 솔 시, 도 도, 레, 미 다섯 번째 마디 F에서 마주 앉아서 그 부분이 도, 도, 파라, 솔 가요 그러면 F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음 4번하고 도 멜로디는 2번이죠 여기는 사이 동, 사, 삼, 사 그 다음에 도는 이사 동, 사, 삼, 사 이사 그 다음에 다 여섯 번째 마디 또 F가 앉아서 거기 이제 파라, 솔 이렇게 가죠 그럼 높은 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5플렛에서 1, 2, 3번이랑 6플렛에서 2번 잡는 이 F를 잡고 파는 근음 5번하고 파 여기 2번 줄 5, 2, 동, 삼, 이, 삼 그 다음에 라는 일, 삼 여기 이 1번 줄이 라죠 라 그 다음에 이제 G코드로 내려와서 솔 해서 두 마디가 가요 그러면 솔은 6일 동시 여기도 6일 동, 삼, 이, 삼, 이, 삼 한마디는 이렇게 쳐주고 뒤에 이제 한마디 G코드의 한마디를 이제 베이스런을 해서 G코드에서 C코드로 갈 때 솔, 라, 시를 넣어줘요 그러면 솔 여기가 솔이죠 6, 3 그 다음에 라는 띄어주면 개방형 라 5, 3 그 다음에 시는 다시 누르고 5,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G코드에서 마주 앉아서 거기가 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거기는 C코드에서 미, 파, 솔, 미, 도, 도, 시, 라 해서 가요 그러면 C코드 근음하고 미 오일 동시 치고 미, 파, 바로 이제 쳐야 돼서 미, 파, 오일 동시 치고 파 1번 줄 그 다음에 솔은 1, 3 새끼를 여기 솔 누르시고 솔 다시 띄워주고 미, 1, 3이죠 미, 미, 파, 미, 파, 솔, 미, 1, 3 그리고 이야기, 는에서 도, 도, 시, 라 거기 부분은 다시 C코드랑 도 2번 줄 한 박씩이라서 오일 동, 삼 그 다음에 이, 삼 그리고 검지를 띄워줘야 시죠 이렇게 도, 도, 시 이야기, 는에 이제 A마이나로 가죠 라는 A마이나로 5번하고 라 4, 3, 4, 3, 4 여기도 이제 A마이너가 두 마디예요 거기 부분은 이제 뒤에 A마이너에서 D마이너로 가야 돼서 여기는 이제 라, 시, 도를 베이스로 넣어주는데요 라 A마이너에서 오, 삼 라 시는 여기 5번줄 그 다음에 도도 삼플레 5번줄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A마이너에서 이야기, 는에서 오, 삼 동, 사 삼, 사 삼, 사 한마디는 치고 그 뒤에 이제 A마이너 한마디를 라, 오, 삼 그 다음에 5번줄 누르고 시, 도, 오, 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거기 부분 4마디를 연결해 보면 미 미, 파, 솔 미 그 다음에 C코드 도 도 시 A마이너 라 라 시 도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없어라 이제 D마이너 두 마디가 나오는데요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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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미, 레 이렇게 가죠 그러면 레 D마이너는 4번하고 레 멜로디는 여기 2번줄 사이 동, 사, 삼, 사 레 레는 이사 사이 동, 사, 삼, 사 레 이사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레, 파, 미 그 다음에 파는 여기 1번 눌러주죠 1, 3, 띄워주고 미 레, 파, 미 그리고 G코드 두 마디가 또 나와요 레 해서 그러면 여기 3플렛은 2번줄 레 를 누른 상태에서 6, 2, 동, 사, 삼, 사, 삼, 사 그리고 한마디 G코드가 더 있는데 여기를 이제 솔라, 시에서 베이스런을 또 C코드로 넘어갈 수 있게 앞에 이제 도두를 표로 인생은 영기 속에 그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를 솔라, 시 6, 3, 5, 4, 5, 3 이렇게 되는거죠 그 뒤에 이제 C코드나 G코드에서 이제 두 마디씩 있는 부분 한마디는 그냥 아르페지로 쳐주고 뒤에 부분 한마디를 베이스런을 넣어주는거에요 그래서 C코드에서는 F코드로 갈 때 도와 파 사이니까 도, 레, 미, 파 를 넣어주는거고 그리고 G코드에서 C코드로 갈 때는 솔라, 시, 도죠 솔라고 도 사이에 솔라, 시, 도를 밟고 가는거에요 그리고 또 A마이너에서 라에서 디마이너로 갈 때 나, 시, 도, 레 이렇게 그래서 나, 시, 도를 밟고 가는거고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면 C코드에서 도 미 도 C코드로 시 시 솔 시 도 도 여기서 베이스런 도 레 미 도 도 도 그 다음에 바 아 여기는 이제 오프레 올라가서 도 쏠 쏠 쏠 쏠 시 라 시 도 레 레 레 레 파 미 레 여기도 쏠 라 시 다시 돌아가죠 음 으 으 으 으 으